초대 가수님은 인천의 원로 가수님이시죠. 이몽준 가수님을 모시겠는데 배우단체에서도 고문적으로 계시죠. 근데 오늘은 고향력, 나훈아 노래를 하시는 거 보니까 생메주를 안 입으셨나 보다. 고향력, 첫 번째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. 이 분은 국립공의 대화를 드리는 중 이별의 전기 시각으로 등장합니다. 이 분은 국립공의 대화를 전기시키고 그리스의 전기시키고 그리스의 전기시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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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